사는게 힘들고 지치고 고되고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차오르고 집가서 엄마 보고 싶다면 딱 1분만 집중해봐 행복과 하모니가 공존하는 연수이야기 이거 들어봐 마음이 답답할 땐 등산이지 여기가 포부자도 가볍게 올라갈 수 있어서 정성이 올라와 내려오다 모여 홍릉사가 있는데 그리고 역시 등산 후에 뜨끈한 파전에 소재비를 딱 밤에는 송도로 넘어가서 멋진 야경을 여자친구라 없어요 미안 그래도 여기 트리플스테이트엔 다양한 즐길거리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도시 인천 상륙작전의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 자연과 도시의 하모니가 이루어져 아름답고 볼거리가 가득한 연수 친구, 연애, 가족 다함세, 업데이 이런 연수에서 살아보는 것 인낵 아이콄 아이콈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이콄 네 네 감사합니다.